너 이번에도 발리면 진짜... 백수 씨가 또 유니티 출신인데... 수영은 뭐 전문가지. 최고지. 이 친구는 뭐... 거의 뭐 수영장에서 평생 산 포스잖아. 내가 피니쉬할게. 범상치 않아. 저분 엄청... 백수가 빨랐어요. 오 빨라 빨라. 무서워요. 무서워 죽겠어. 기현 죽이러 가는 분이 지금. 시합만 하면 진승이 돼버려. 수영이 너무 많이 나왔네. 수영이 진짜 빠르더라. 됐지? 이겼다. 이겼다. 거, 이건. 아 두 분이 붙는거에요? 나도 안 짓말하는데. 저는 마찬가지로 질 생각은 일도 안 했습니다. 잘해,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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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아, 여쭤내겠습니다. 잘하는데? 제가 처음에 살짝 살살할까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, 전력으로. 나도 자존심 상한 거 해보고 한번 하려고. 아니, 그걸 왜 나한테 하냐고. 나도 화풀이할 때 하나 있어야지. 이거 하고 왔어요. 이래 있어? 네. 눈빛이. 헬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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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! 내려가플 시간이에요. 귀여워! 아, 피처? 아, 피처? 나 생긴... 잘해! 아, 피처? 아, 피처, 피처! 아, 피처, 피처!